박현경 오늘도 그린 적중률은 좋습니다. 흐름이 좀 꺾이다가 이렇게 다시 분위기를 살려냅니다. 와 허린언니 나올 뻔했어요. 아 자동차 생각 잠깐 낫겠는데요. 기대했던 박현경. 네 완벽한 버디 기회인데요. 아하 이 퍼트를 놓쳐요. 좀 전에 이 퍼트도 지금 왼쪽 엣지로 빠졌거든요. 지금 계속해서 오늘 짧은 퍼 미스가 계속 왼쪽으로 갔습니다.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. 15번 홀 박현경의 티샷. 네 오늘은 티샷이 중앙을 기준으로 좀 왼쪽으로 보내놓을수록 거리가 좀 짧게 넘고 그리고 또 핀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야적으로 편한 세컨샷을 할 수 있는데요. 오르마 계산하면 134m가 되겠습니다. 네 오른쪽으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핀 왼쪽 카메라 타워를 보고 샷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 네 핀 왼쪽으로 잘 왔는데 거리가 조금 짧았어요. 홀 주변에서는 슬라이스 브레이크 있어요. 아 후반 와서 지금 버디가 나오지 않습니다. 후반이 좀 답답하죠. 그렇죠. 특히 짧은 퍼트를 미스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. 아 후반이 좀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. 아 하라구요. 아 나 상세한 터물 대상이esta 주가가 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어떤 터물을 모두 안 Arabia를 fisher하고 있느냐. 감사합니다.